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무슨 날인지 아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저 애들 안 줘요! 오늘 무슨 날인지 말해 보세요! 오늘은 9주년입니다! 저희가 만난 지 9년이 됐나요? 네! 오늘 저희는 좀 따뜻한 휴식을 하러 가는 거 아시나요? 네! 9주년 기념으로! 재밌어 보이세요? 네! 날씨! 네! 목도리를 처음 하셨죠? 네! 이거 작년에! 작년에! 작년에 하정이가 사준 목도리인데 그때는 바깥에 겨울이 한 번도 안 나갔거든요? 근데 오늘은 한 번 나가는 거예요! 오늘 기념으로 했는데 사자 어떻게 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냥 목을 까맣나요? 네! 슬람했죠! 역시 그게 나레씨 스타일이에요! 어? 근데 나레씨? 오늘 화장을 하셨네요? 네! 오늘 9주년이니까 초심으로 돌아가자! 일단 출발을 한 번 해보겠습니다! 야야! 렛츠고! 목도리 예뻐? 응 예뻐! 나랑 잘 어울냐? 응! 목이 약간 깁스한 것 같지만 예뻐! 뭐야? 오늘 9주년인데 싸우고 싶어? 오른쪽 봐! 아니 괜찮아! 아니! 어디! 어디! 나 모두 cow! 가쩡! 파쩍! 컴팀에 컴팀에! 여긴 거 봐요! 네! 맞아요! 어이구 지금 눈 와가지고! 혜렘아 9주년 축하한다! 이거 봐! 여기 여기서 고기 파티가 이런 거 사는 거였나 원래! 그런 거다! 혜렘아! 9주년 축하한다! 자, 이렇게 무시 제가 하는 오늘 빡빡! 대신에 오늘은 자기 손에 물 한 방울 더 무시게 해줄게. 9주년 특집! 10년 특집이라고 주무라를 치나? 오늘은 요리는 제가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야? 오늘 저희가 고기 구워 먹기로 했잖아요? 네. 오늘 스파게티랑 고기는 저한테 놔둬요. 그럼 저거 오븐인가? 네. 인덕션과 오븐으로 저거는 나레 씨의 요리 책임질 테니까 오늘은 그냥 누워 계세요, 여기 바닥에. 오케이? 우진이 형 축하합니다. 그럼, 바로입니다. 바로입니다. 아, 자기야. 진짜 어이가 없네. 자기야 내가 제일 좋아하는 꽃게랑 이렇게 하면 어떡해. 미안해. 나도 왜 이렇게 힘이 쎈는 줄 몰랐지. 우지구 낭비해서 미안한데 일부러 그런 게 아니야. 살고 있잖아. 내 마음을. 너가 알지? 나 지금 좀 행복한 게 하얗잖아, 다. 나 이런 거 좋아하잖아. 눈 많아가지고. 난 오늘 너랑 나랑 9주년이라 좋아해. 정치 좀 그만해 줄래? 그쪽 아뇨, 혜택이에요. 여기 얼굴 갖다 대봐. 내가 예쁜 거 찍어줄게. 나도 한 번 하게 해줄게. 너 카메라 아니었지? 진짜 죽었어. 너 카메라 안 끊다. 집에 갈 때까지. 와, 짱이다. 어떡해, 무서워. 좀 무서워 보인다. 좀 무서워 보인다. 아니, 이게 뭐야? 아니, 이게 뭐야? 어디가, 어디가. 준비. 아, 내가 문 닫아? 어? 아니, 안 힘들어. 아니, 안 힘들어. 아니, 자기야. 이러면 사람들이 나 뚱댕이인 줄 안다고. 힘들지? 안 힘들어. 아, 힘들어? 어, 힘들어? 힘들지? 응. 근데 내가 이렇게 힘든데, 너 안 힘들지? 자기 소리가 대체 몇 장 소리 났잖아. 익혔잖아.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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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응. 어때? 됐다. 응. 응. 이런 거 한번 찍어볼래? 뭔지 알지? 눈 딱 던지고 이렇게 해볼게 눈을 던져 자기한테 손 날리는 느낌 이렇게 해서 찍어 준비 하나 둘 셋 귀에 사라져 사진 한번 볼래? 다 찍었어 그 장면들 그 장면들 한번 검사해봐 눈 맞아서 나른하지 저희가 근데 이제 저녁이야 밥 먹을 시간이야 아까 보니까 네가 할 수 없는 요리들만 잔뜩 갖고 왔던데? 이제 한식 자격증을 땄어요 집에서 혼자서 이제 다음으로 양식으로 갑니다 오븐 스파게티 & 피가 줄줄 나는 스테이크 아니 할 수 있어요? 아니 그니까 무시하는 게 아니라 음식을 안 해 같다고 갑자기 이상하잖아 불안하기도 하고 이번에는 진짜 믿어도 돼 믿어도 된다고? 어 나 혼자 하는 게 아니야 이 뭔 개소리야? 이번에는 진짜 믿어도 되고 그때 배달 오는 거 아니지? 아니 움직이죠 그러니까 여기 앉아서 카메라 들고 내가 뭐하는지 그냥 지켜보기 오케이? 세심으로? 오케이 약속 보조 좋아요 제가 셰프 나레씨는 보조 네 오늘은 LG 디오스 인덕션이라 LG 광파오븐으로 요리를 할 겁니다 저랑 오늘은 같은 동료예요 약간 저랑 같은 등인가요? 그죠? 제가 셰프고 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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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제가 1등등으로 보조 가요? 아 아닌가요? 네 나레씨 2등급 아 아닌가요? 제일 막내 나레씨가 제일 막내예요 오케이 오케이 준비되셨어요? 그럼 뭐부터 준비 단물물부터 챙길까요? 각종 야채들을 꺼내고 약? 내 위에 물을 봐서 물을 흐리거라 근데 이거 시키는 거 아니야? 아니 그리고 아니 저한테 칭찬해줘야 되는 건 이거예요 저거 보세요 양파 까고 씻고 마늘 까고 씻고 대파 잘라서 씻고 아니 집에서 이거를 이렇게 씻어 놓은 게 너무 좋아요 아니 원래 맨날 이렇게 펜션 가면 항상 어? 양파 없네? 양파 한 번 봐 어떻게 하는지 알려주시면 제가 거기에 맞게끔 오븐 스파게티에 제가 그게끔 알맞게 잘라라 내가 그런 거 하나하나까지 말을 해야 되니? 빨리 이거 맞아요 오븐 스파게티에 양파 들어가잖아요 비트볼트 날 거예요 그리고 메이크업 날 거예요 그렇지 알맹이가 우리 입에 들어갔을 때 씹히도록 그렇지 옳지 다음 주 정도 되면 보조등급이 좀 올라가겠군 맞나요? 지금 이제 물을 먼저 끓여서 먼저 물을 보고 물을 끓이고 면을 먼저 익힐 거예요 근데 이거 LG 인덕션 전 처음 써봐가지고 원래 보존은 아직 이런 거 잘 못해요 제가 시키는 대로만 하세요 자 전원을 누르세요 전원 전원 눌렀어요 오른쪽 화구를 눌러야 돼요 오른쪽 화구 세 개 중에 오른쪽 화구 오른쪽이죠 오른쪽 화구가 초고화력 3300와트입니다 네? 그리고 나서 출력 9를 선택하고 잠깐만요 다시 전원 1초 누르고 오른쪽 누르고 9 그리고 터보 터보? 되고 있는 건가요? 소리 들리죠? 터보 보존은 이런 거 잘 못하니까 하관은 맞아요? 네 눈 닫으세요 그만 보고 무슨 보는 것도 안 돼요? 다음 재료 썰러 가세요 오케이 아니 근데 이거 오늘 준비해 주시는 거 맞죠? 저는 셰프라고 이것부터 받은 거라고 끝장난이 있는 거라 이제 말이에요 뭘 하는지 당연히 알겠죠? 네 이 재료들을 이 소스와 꼭 끌 거예요 소스와 꼭 끈 다음 면을 조금만 익힐 거예요 네 그리고 합쳐서 바로 5분기에 들어갈 겁니다 오케이 오케이 그 정도는 알고 있겠죠? 알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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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이 정도가 2인분인 거 같아요 이거 하는 거죠? 어 맞아요 오.. 뭔가 있어도 있는데 평평이면 될까? 네 엄청.. 엄청 빨라 익었어? 이 정도면 될 것 같은데요 이렇게 하고 여기다 소스를 올릴까요? 이거..이거? 이것도 하시려고 한 건가요? 오케이 진짜 이 정도면 되지 않을까요? 이게 충분해요 그만 그만하세요 치즈 그만! 셰프님 잠시만요! 이유가 뭐예요? 이걸로... 깔끔하게 좋아요 이런 자세 좋아요 자 이제 LG 디오스 광포어븐을 열어세요 열고 가운데에 넣을 거예요 근데 이게 가운데에 있는데 이건 어떻게 해요? 이거 빼요? 네 아 이렇게 빼면 그거도 들어가네 우리 둘 다 한 번도 오븐기를 이용해서 먹어본 적이 없는 거 아시죠? 네 조리를 시작하세요 라고 보이시나요? 자동요리를 눌러보세요 자동요리 어후까지 조리 기능으로 272가지 요리를 5분기 하나로 간편하게 가능합니다 자 이제 우리 오늘 뭐 하는 건지 말해보세요 보조씨 5분 스파이티요 그러면 찾아보세요 여기 다 있다고요? 그렇죠 272가지 5분기 이거 선택?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하는 요리를 찾으세요 와 말도 안 돼 이게 다들? 자 찾아보세요 우와 여기 있어요 자 그냥 시작하시면 돼요 이제 누르세요 바로 오븐 스파게티가 준비되고 있죠 놀랄 틈이 없어요 우리는 이게 되는 동안 스테이크를 구워야 돼요 스테이크 준비 위치로 오케이 우와아 준비되셨어요? 미쳤다 리 오븐 스파게티가 다 되기 전에 하는 겁니다 준비하세요 우리 이거 또 추워야 되잖아 응 아 뜨거운데? 한 손으로? 그럼 뜨거운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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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저기야? 그렇게 하지마 손 대면 어떻게 됐다 그리고 이거 지저분한데? 이거 닦으면 되나 그냥? 그쵸? 그냥 닦을 수가 있어요 우리 화구보다 엄청 쉽죠? 그냥 닦으면 되죠? 우리 거는 다 하나씩 들어가지고 그 옆에 있는 거까지 다 닦아야 되는데 이건 좀 편해 보이네요 제가 봐도 오 이거 좋은데요? 항상 요리하는 공간은 깨끗하게! 깔끔하게! 자신 있게! 준비되셨습니까? 네 이거 잘 줄 알아야지 1초 그리고 화구 오른쪽 써야지 이쪽이 제일 센 거잖아요? 3,300W, 오케이 그리고 9번 누르고 커버 언제 돼요? 언제 돼요? 그리고 얹어 그렇지! 아 고기는 제가 구울게요 왓! 깜짝이야 하고 싶은 거만 하세요 제가 하기 싫어요 스테이크를 먼저 기름을 조금 둘러야 되죠? 그렇지 이거 뭐하기에? 이렇게 해서 고기를 콩고기를 넣어야 돼요 우와! 소금 후추를 이제 육즙이 빠져나가지 않게 하는 게 베이크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네 네 이거 진짜 예쁘다 이게 화구가 세니까 화력이 엄청 좋잖아요 네 그래서 아주 빨리 됩니다 마루 톤도 그만큼 빨라야 된다는 거예요 네 지금 좋아요 네, 아름답죠? 네 버터도 갔나요 버터? 네 저렇게 다 됐어요? 이거 진짜 궁금하다 와아! 맑소스! 와아! 와 미쳤다 도전한 것도 없이 그냥 버튼 하나 눌렀을 뿐인데 냄새 진짜 미쳤다 아 근데 너무 비주얼 미친 거 아니에요? 스파게티는 우리가 오븐으로 요리를 처음 해봤잖아? 근데 진짜 집에 가는 것보다 훨씬 더 쉽게 아니 솔직히 말이 안 돼요 볶음맛이 좀 예뻐가지고 아 그리고 예쁜 게 예쁜 거 하겠지 했는데 더운 것들이 나와서 열 때는 약간 감동이었어요 오마이도 알죠? 그리고 이게 놀러 오면 간편식으로 많이 요리하는 거 아시죠? 근데 LG 디오스 광고 오브는 제품 포장지에 사진으로 찍으면 자동으로 요리 가능한 게 있어요 말도 안 돼 이거 진짜입니다 그리고 우리 이제 맛있게 먹으면 되거든요 빨리 오세요 빨리 오세요! 알겠습니다 이거 한번 까볼까요? 와 나한테 술을 먹으면 안 되는데 아 갑자기 깜짝 놀랐네 분위기가 내는 거죠 분위기만 이런데 어떻게 요즘 샴푸를 하는지 몰라요? 아 제가... 아 이렇게 하는 거구나 네 유진아는 너무 축하하고 연애하면서 결혼까지 했지만 저랑 앞으로도 평생 예쁘게 사랑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아저씨 저랑 죽음까지 함께 같이 하는 걸로 하시죠 진짜 죄송한데... 네 그래요 그러죠 사랑합니다 아 저도 사랑해요 유진아 진짜 축하하셨어요 그렇게요? 응 EMF 요리 음식 빨리 식히면 빨리 드세요 빨리 배고파 자고 있네요 쭈다 우와 허엉 우와 우와 근데 이거 진짜 친구들이랑 막 사람들 가져와서 놀러 왔을 때 집들이 했을 때 진짜 너무 좋다 와 왜? 부드러워? 너무 잘생겼는데? 우와 말도 안 돼 좋은 레스토랑에 오는 기분이네요 잘 먹겠습니다 말도 안 돼 말도 안 돼 진짜 맛있어 아껴 먹을래 바로 밑에 걸 잡아버렸잖아 세림이 이렇게 요리하면은 맨날에 둬도 돼 이렇게 하면 나 요리 잘하지 아 솔직하고 말해 바깥에서 먹는 게 훨씬 맛있어 와 기분이 너무 좋네요 맞아 와 그 큰 거 먹어? 뭐? 너무 커 제가 또 해야 되나요? 보조 4번이라는 사람이 왔어요 아까 보조 2번 3번 만났죠? 아주 편했죠? 설거 지옥 설거 지옥 손에 물 하나도 안 묻혀도 된다 자기야 거짓말 오늘은 LG 오브젯 컬렉션 식기세척기로 우리들의 설거지를 안녕하세요 이 식기세척기가 다 해줄 거니까 자기는 걱정하지 말고 이거 그릇만 넣고 자렇게 하면 돼요 혹시 피곤하세요? 피곤합니다 솔직히 난 이걸 해본 적이 없어서 건드려본 적도 없어요 열어본 적도 없거든요 그 대신에 자기야 손에 물 안 묻히려면 질문하는 거 맞춰야 돼요 아니 왜? 이 오브젯 컬렉션이 총 4가지가 색상이 있는데 네 이거는 솔리드 글린인가? 솔리드 실버 네이처 클레이 브라운 네이처 베이지 무슨 색깔일까요? 이거 맞추면 안 해도 돼요? 네 네이처 베이지? 맞아요 맞았어요? 아니 누가 봐도 네이처 베이지잖아요 사실 누워서 딱 먹기에요? 근데 이게 오브젯 컬렉션이라서 색깔이 디자인이랑 좀 찰떡인 거 같아 응 완전 주방 안에 호프 들어가 있잖아 딱 맞게 딱 찰떡이요 스며들었다 녹아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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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식기세척기 넣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오픈! 제일 위에 거부터 열어주세요 뭘 넣게 생겼어요? 숟가락? 그렇죠 숟가락 젓가락들 다 옆으로 딱 좋아요 오 이렇게 네 너무 신기한데 근데 우리 이거 진짜 많이 썼네요 지금 물 묻히고 있어요 안 묻히고 있어요 손에 맞죠? 제 말이 자 다음 네 접시나 컵 여기요? 등등 넣으시면 됩니다 컵 네 컵 여기? 네 좋아요 지금 좋습니다 접시도 작은 접시들을 넣어주세요 네 좋아요 지금 여기요? 네 오 자 하단에는 후라이팬이나 우리 아까 썼던 냄비들 있죠? 기름이 너무 많은데요? 또 토네이도 세척 날개 있어가지고 기름때를 강력 세척해주고 트루스팀 기능을 저격하면 뜨거운 물로 살균까지 된다고 하거든요? 거꾸로 기침하네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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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한번 시작해볼까요? 세제 넣으셨어요? 네 이건가? 어 자 여기 네모 안에 알맞은 구멍 안에 넣어서 밑으로 딸깍 소리가 날 때까지 이거 이제 파고 닫아야 되지 않아요? 어 맞아요 파고 닫아야 됩니다 전원 네 켜준 켜준 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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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작 시작 2시간 뒤에 닫는다고? 그리고 이제 세척이 다 되면 자동으로 문이 열리고 건조가 빨아서 된다고 합니다 따라가시죠 진짜로? 이렇게 놔두고 그냥 간다고? 내일 아침에 보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하이 장염이 항상 나보다 일찍 일어나지 장염이 항상 나보다 일찍 일어나지 장염이 항상 나보다 일찍 일어나지 어 일어나자 아직도 눈이 안 흘러갔네 밤에 눈이 더 내렸나? 아직도 하얗다 쟤 왜 집에 갈래? 조심하라고 이제 집 챙기자 이거 혁규야 이거 너무 쉬워줬는데? 어? 자기가 열어줬? 아니 나 이제 일어났잖아 열어봅시다 우와 말도 안 돼 응 손은 물 한 방으로 안 묻혔고 우와 괜찮은데? 어? 다른 곳에 보자 아니 이 정도면 깔끔하게 잘 됐네 그치? 으이허 으이허 신세계를 바꿨다 이거 어디다 나만 할 수 있단 말이야 맞아 우와 편하긴 하네 그치? 나리야 나리야 맨발이네 어? 나리야 나리야 맨발이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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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 남겨뒀다 렛츠고 잘 모르겠어 이제 집에 가자 다 놀았다 잘 먹고 잘 놀다 갑니다 뜻깊은 9주년이었던데 뭐가? 여기서 노는게 앞으로도 잘 물다간다 저는요 뭐? 오늘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설정까지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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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haring 바람들 아직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